다음은요. 연예인 그리고 마약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GD, G-Dragon 출석했어요. 조사를 좀 받았거든요.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산적이 없는데. 너무 걱정 마시고 계속 받고 오겠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박진실 변호사. 지금 모습을 보셨잖아요. 조사하기 들어가기 전 나오는데 행동, 몸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 뭔가 좀 뭐랄까요? 이거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까요? 뭔가 좀 독특하잖아요, 지금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사회적으로 어쨌거나 본인 이름이 마약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단순히 내사가 아닌 표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태도를 좀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신은 이런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다. 그러니까 손을 뒤로 꺾고 어깨를 꺾는 모습, 표정도 약간 위로 올라갔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못마땅하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고 봐라 하는 그런 표정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조금은 좀 더 우리가 세계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의 태도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물론 무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적어도 일부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혐의가 연결점이 있어서 지금 표의자로 입건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본인이 나는 억울하다. 그렇다면 그 억울한 것에 대한 태도치고는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는 보입니다. 역시 민호사. 그런데 일단 GDC는 마약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에서 조답받겠다고 해서 왔는데 아까 행동 보셨죠? 그 행동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주로 두고 봐야죠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마약 혐의에 대한 분인하지만 다른 건 두고 봐야죠.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본인이 부인하니까 일단은 믿어주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할 건데 GDC 입장에서는 이선균 씨가 지금까지는 계속 음성음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음성이 나올 거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본인이 그렇게 아무런 혐의가 없고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식의 조금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면 저게 본인이 그냥 최근에 약간 GDRAGON 관련해서 약간 SNS상의 모습에 대한 동영상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평소에도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런데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이례적인 모습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표정도 약간 시니컬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경찰서 들어갈 때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경찰에서 마약 개장했던 후배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성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신 변호사. 사실 일단 마약 혐의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작진이 속보가 들어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도 이렇게 마약 조약 혐의 전면 부인하다가 정밀검사 등등을 통해서 결국 양성까지 나온 연예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지금 간이 시약 검사는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7일에서 10일 검사 시점으로 인해서 그때까지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밀검사 가고 또 모발에서 어느 정도 탈염색을 하지 않았다면 더 오랜 기간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또 이 사건 자체가 강남의 유용업소 영업실장이 먼저 얘기를 해서 지금 마약과 관련된 범행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로 그 사람은 이미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정과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양형에 선처받고자 자신과 관련된 마약 범죄자들을 진술하는 것이 통상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유천 씨 사건에도 처음에 먼저 황하나 씨가 검거돼서 내가 박유천 씨와 같이 투약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됐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이제 그 다리털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구속이 됐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죠. 처음에는 다리털에서 나온 것조차도 나는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했죠. 즉 자신이 고의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누군가가 몰래 먹여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몰래 먹여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나중에 구속이 되고 나서 지금 화면에 자막이 나가는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약이 어떻게 내 몸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실제로 나중에는 다 투약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몰라요. 조사 중이니까. 억울할 수도 있고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납니다. 일단 이 모습이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4일에는 이성균 씨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당시에도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리에 끼쳐둔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설명하실 예정인가요? 1차 거부 아니었고요. 오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없습니다. 모르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균 씨 모습과 GDC 모습은 약간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인 건지 모르겠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 조사 받은 이후에 이성균 씨가 내놓은 설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경찰 조사. 이게 알려졌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을 말을 했다고.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 그럼 정혁진 변호사. 나는 속은 거고 마약인지 몰랐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 때 얘기한 거는 글쎄요. 이게 진실 여부 또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투약한 건 자백을 한 거예요. 투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속았다. 몰랐다. 그런데 이제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이 다른데 민사 책임은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형사 책임은 처벌받으려면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마약을 먹었어도 마약을 투약을 했어도 마약인 줄 알고 투약을 했어야 그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지. 모르고 투약을 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은 속았다. 그렇죠. A씨라는 실장 A씨라는 사람한테 속았고 나는 뭐가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조금 전에 방균천 씨 이야기처럼 마약이 내 몸에 들어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왜 들어왔는지 모른다. 왜 들어왔는지도 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실장이 나를 속이고 준 거다. 그런데 지금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간이검사 음성 나왔죠. 모발 검사도 음성이 나왔는데 그런데 모발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우리 몸에 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발이라고 하는 건 자꾸 자라요. 빨리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다른 체모 여러 가지 신체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을 잘 뽑으면 거기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을 이선균 씨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장은 자백해서 구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백을 했는데 아무런 신빙성이 없이 그러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일정한 정황이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쭉 봤더니 포렌식을 해봤더니 마약을 한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더 특이한 건 뭐냐 하면 공가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그야말로 결백한데 나한테 협박한다고 해가지고 몇 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쉽게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속은 상태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여튼 뭔가를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범죄적인 방법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초범이고 하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양형에서 또.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고 잘하면 아니면 뭐 벌금형 정도로 막을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하에서 이 정도는 내가 밝히는 게 맞겠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께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대답을 한 걸로 추정을 해 주셨어요. 지금요. 박진진 변호사. 일단 간이 검사 음성 그리고 모바일 검사 음성 그럼 또 검사를 또 한다는데 남은 검사는 뭡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손톱이나 눈썹도 뽑아서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그런 것까지 채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리털은 지금 채취를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눈썹의 경우는 머리카락보다 눈썹이 잘 안 자라잖아요. 네. 그 채모들은 실제적으로 모발만큼 모발은 지금 한 달에 1cm라고 지금 통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몸에 있는 채모들은 더 오래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그 부분에서 오히려 양성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투약을 오래 전에 했다 하더라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같이 모발이나 소변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자의 진술 그리고 프렌식 결과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 마약인지 모르고 먹었다는 것이 이 내용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은 한 번을 처음을 그렇게 먹었다는 건지 지속적으로 마약인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받아 먹었다는 건지 처음에 마약을 하게 된 게 그 이유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라 이거죠? 실제로 마약 사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경험하는 게 소위 말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아그라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약으로 속아서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몸 살 빠지는데 굉장히 좋아 마약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경험을 진짜 그런 식으로 속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도 처음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가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속아서 이제 먹었다라는 게 투약을 했다라는 의미인지 지속적으로 나는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 몰랐다. 이 얘기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서 좀 더 수사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사를 다 해봤어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일단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인지 알고 뭔가를 투약하고 받아야 그게 마약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투약 사실은 적어도 입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받았다는 사실이 마약인지 알고 받았다 그러면 공소 사실에 투약은 빠지더라도 수수 부분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이게 지금 이성균 씨는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삭제를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업실장. 먼저 구속된 영업실장은 이미 그걸 지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두 사람과의 대화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투약 사실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조사 중이니까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 하나. 오늘도 사회 분야 사건이라고 할까요? 남현희 씨가 오늘 또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오늘 경찰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이 있어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고 남현희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남현희 씨의 모습도 있습니다. 보시죠. 혹시 전청주 씨하고 공범 의혹이 있으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그니엘 강연 자리. 아무 얘기 안 하겠죠? 질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역시 민호사. 네. 피의자가.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됐다라는 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되는 거예요. 일단 피고소인. 그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피고소인 중에서 이거는 경찰이 봤을 때 혐의가 있다. 피의자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혐의를 입는 사람이지. 피니까 입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의는 혐의라는 뜻이고. 혐의.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일정 정도 경찰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되는 사람이 피의자니까. 그럼 경찰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뭔가 의심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럼 지금. 그런데 객관적으로 전청주하고 사이에서 온갖적인 여러 가지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거는 전청주 씨하고 남현희 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입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지혜 씨 변호사께. 남현희 씨는 본인께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 확실하게 공범 의혹에서 벗어나라면 본인이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공범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해서 처음부터 같이 실행에 나간 것도 공범이지만 범죄 행위를 전청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용인하고 그 이외에 사기 범행에 가담했을 때도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전청주 씨에 대해서 어떤 사기 범행을 인용한 상태에서 충분히 지금 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가담해서 어떤 일정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서 지금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으로서는 최대한 공모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고 난 역할한 게 없다. 계속 나는 알고 어떤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증인들을 확보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오가겠네요. 그렇죠. 일단 오늘 몇몇 인물을 좀 소개해 주욱 소개해 드려면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 인물들이죠.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